고생했다 이제 나왔으니까 본땐 제대로 보여줘야지 네 뭐 누가 왔다고? 우리 경주가? 오랜만이에요 언니 회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주세요 바로 일할 수 있게 두고 봐 4년 전에 당한 거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이 사람이야 내가 사고 현장에서 봤던 그 여자야 참왕구가 위징을 해단 걸 본인 스스로 밝히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 윤정은 씨 출소한 거예요? 전무님 좀 뵈러 왔어요 저 정홀라 너 정말 나한테 왜 이러냐? 이거 다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이 아니죠 저한테 이 누명 벗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